자 이거 오랜만에 쏴가지고 한번 쏴볼게요 이거 아 잘 맞나 안 맞나 한번 쏴보자 안 맞으면 바로 바꾼다 좀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이거 뭔데 야 형 형 딴 데 가야돼 적병 못 갔니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이 아 뭐야 적병 뿜 나 있었어 아 아 연막 뿜 아 연막 사라졌잖아 아이씨 야 건복 빙득해 아 이 뭐야 아 개핀데 이거 아 우리 편 싸가지고 아 야 건복도 있다 건복 아 이거 건발겠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컵 안가야지 실화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건물 갈게 아 뭐야 겁나게 못 가겠어 뭔 말이야 야 빙대 까냈다 아 템 깎지마 건복들 얘들아 하나 더 야 건박스 건박스 컵 야 검작박스 나 나 잡으러 갈게 아 나와 아 아 아 뺐다 건빼어 딴 데 조심 뭐야 이거 우선 적병 하나 갖고 눈조심해라 야 적병 있다 야 검조심 삼거리 내 앞에 하나 야 둘 내 앞에 둘 내 앞에 둘이다 둘 하나 더 여보 지금 이내보 빙 삶 아니 아 77 그래서 진짜 분해 이거 아름다 이거 이거 진짜 됐다 이거 죽었나 보다 이거 검은 보고있다 다 들었다 이거 우리 갑옥 보고있냐 하나 컷 어 고맙다고? 어 맞네 가볼게 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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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인데 피백이네 아 미션 실패 야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형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어디 먼저 먹고 시작해야 돼요 그냥 우리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사이에 딴 데가 딱 걸리면 아 우리 좀 삐 이상키거든요 어 야 이거 검복 안 오겠지? 야 검복 보내는데 얘네? 아 망했다 이거 와 우리 또 지금 너무 심각한데? 야 지훈아 이거 눈 밀자 눈 여기 목표물을 획득했죠 거미랑 죽음 밀 수가 없다 이거 애들 후방 해가지고 이거 지금 눈 밀자 좀 와 눈 안가 우리 편 실화냐? 어 내가 쳤어 아 죽는 척 나왔다 이거 Kotor 아아 나 그 그 그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중설이 아니었냐? 중설이 아니었냐? 야 뭐니? 중중중중 걔도 올라갔다 있어 있어 발음 있어 있어 깔짝이야 이거 깔짝이야 중설이 뭐 깐다가 너 위에서 위에 있자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건 너랑 나랑 뚫어야 돼 이건 누..누..누 먹을까 어디 갈까 뛴다고요? 쉽지 않을텐데 뜨면 안 돼 빙빙빙한다 쟤네 아..아..이 빙을 왜 지금? 아..빙쳐놨어요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다 나왔다 이거 빙빙빙 야 지훈아 빼야돼 이거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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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빙 와..야 너랑 나랑 안된다 이거 이거 눈통이 너무 많다 와..얘네 뭐하냐? 아하.. 야 그냥 검 뚫래? 어디..뭐라고? 검거..검거하자 검 엄청나지 vec 폭풍 아..검지게 폭풍 아..검지게 스크류로 아들.. 스크류로 continu.. 스크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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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하십니다. 주어 아니냐? 아니구나. 주어 나 그냥 3D를 하고 있네. 엄마 깔았다. 야 검복! 나 검복둑 쏘붓인다 개피! 힐! 검복둑인데 얘네 죽어 줘라 검복 개피야 어 쌤있다 쌤있다 아 나와봐 좀 한겔리 안녕하세요 여기 어 삥갔다 삥갔다 가지마 야 삥갔어 삥갔어 전망 전망 하나 하나 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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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삥! 아 삥삥삥삥 와 아직 안났어 전망 없어 삥도온다 삥도온다 삼각대 삥 아 이거 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하나 개피 검작빼이다 검작빼 국자도 개피 개피컷 아 뭔 쓰나맞았다 이거 야 검작빼이다 검작빼 나이스 못여줄게 내가 못여줄게 딴 데 우선 죽 밀렸어 죽 밀렸고 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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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충 이거 눈을 뵈 눈을 뵈 눈을 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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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눈 가볼까 너 삥.. 너 삥두기 쳐 너 삥두기 쳐봐 길빙 너 눈톱 앞에 삥두기 쳐봐 나 눈잡게 삥하나 나 전진 야 철파 없다 눈통있다 눈통있다 눈통 지훈아 눈통있다 아 눈통이 없네 이거 아 눈통이 없네 이거 아 적배나 먹었다 우리 적배나 먹었다 우리 적배나 먹었다 아 이거 가볼까 약만이 뭐야 어엏 30분 가자 야 가복은 뭐냐? 너 가복에서 오지 않았냐? 아 나 저렴 아 나 나이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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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피 아 이거 하나 또 계피 내 계피 컷 기다려봐 죽 먹어줄게 형이 아 눈통 하나 눈통 지훈아 눈통 같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